인터넷 포털 업체인 네이버의 새로운 데이터 센터 건립 후보지에 대전과 세종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 곳 모두 네이버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만큼 가능성도 높은데 세수와 고용 효과가 높아 지자체들마다 센터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노동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강원도 춘천에 문을 연 네이버 인터넷 데이터 센터입니다. 축구장 7개 면적에 부지해 9만 개의 서버가 가득 차 있는 대규모 시설이지만 6년 만에 포화 상태를 대비해 새로운 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가 제2데이터 센터 후보지 8곳을 발표한 가운데 우리 지역에선 대전과 세종이 포함됐습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둥국지구를 후보지로 내세운 대전시는 네이버의 공모 조건과 대전이 맞아떨어진다며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1만 제곱미터인 둥국지구는 네이버가 요구하는 사업 면적의 2배에 달하고 바로 착공이 가능한데다 인근에 아파트도 없어 전자파 민원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종시는 후보지 위치에 대해 철저한 보완을 유지하면서도 센터 건립을 위한 인프라면에서는 세종이 최적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보지 인근에 변전소가 있어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고 과기 정통부 등 관련 정부 부처들이 밀집한 것도 세종시만의 강점이라는 겁니다. 전력이라든가 상수 물을 쓰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서 조금 유리한 면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기본적인 입지 조건이... 네이버는 이달 중순쯤 대전과 세종의 데이터센터 건립 후보지들을 잇따라 방문해 현장 실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네이버가 제2데이터센터 건립에 5천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고용과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연말로 예정된 최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지자체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TJB 노동연입니다.